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인 대한상공회의서 신년인사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 신년인사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행사는 오후 5시 반에 시작해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서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위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계와 정관계 인사 1,300여 명이 모여서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요 기업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과 권영수 주 LG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962년 시작된 대한상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과 정부 관료, 또 정치와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참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연이은 불참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경제계와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메시지가 없었던 데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도 오늘 인삿말에서 산업을 대하는 근본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과 법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